농산물 같으니 안 나오잖아. 10년철이잖아. 아니 이게.. 특산물 같지? 아.. 거의.. 아우.. 아.. 아.. 2년이래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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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.. 그 옛날 기원한 곡에 딱 넘어. 그 귀비에 특공이 있잖아. 자꾸 딱에 그어나니까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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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동둑근 여기 동둑근 여기 동둑근 여기 동둑근 동둑근 여기 동둑근 여기 동둑근 여기 동둑근 여기 동둑근 여기 동둑근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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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둑근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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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루 가루 소금 lasticksak jee 또 큰 판이죠? 응 그래도 최대한 많이 집어넣어도 다행이야 저게 새빠지게 만들어가 그거를 네? 새빠지게 만들어가 한방에 굴릴 뿐이야 아 어떤 거? 저 큰 거 앞에 거 아 그거 혼자 올렸지 내일 그만큼 약 불러보는거야? 아 기다 아 기다 그 다음에 얘 들어와 있네 단지로 그래들면 아파가 안나가나 이렇게 들으래 내 입에는 못 들겠다 이렇게 여기 나갑니다 장식 네, 가십시오. 네. 네, 가십시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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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십시오.